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면이 아니고 아아 이 면이 원래 면이 잠시만요 고거는 맞아요 저는 사진을 만들래요 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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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마? 네 맞아요 얼굴 안 똑같아요 그냥 머리만 잘랐어요 여기서 레모나 BTS 있어요 레모나? 응 BTS 방탄소년단 아 그거요? 없어 어 없어 3,000원 네 자기 3,000원 계산해줘 한 번만 없으세요 뭐 얼마 하면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남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늘 이제 2개 다 구매에 두개, 2개 다 구매한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구매한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각각이 3개 다 구매한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게 뭐지, 또 이제 구매한 제품이 필요가 있어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 구매한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